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아란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풀네임은 아란냐프라테시구 어제 찬타브리에서 아란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 캄보디아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찬타브리에서는 150반냐고 사케오까지 2시간 반이 걸렸고 사케오에서는 아란까지 50반내고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란 내에 그랩도 안내고 돈제도 안내고 그래가지고 어제 살면서 처음으로 피치아이킹을 해서 방에 도착을 했네요. 저도 이쪽 국경을 넘는게 처음이라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제 여기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좀 하는게 부탁을 해서 오늘 이집밧에 보더까지 가기로 했고 보더를 넘은 뒤에 뭐 이런 카드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밭한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캄보디아 하면 토노펜이랑 시엔립을 가장 많이 가시긴 하는데 두 번째 제일 큰 도시가 밭한방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만 살짝 구경한 다음 시엔립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크게 근데 캄보디아는 안 밖에 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꼭 도봉으로 국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집밧이라고 그랬는데 아주머님은 그냥 태워주셨네요. 여기는 태국 출국장이고 출국심사 받고 캄보디아 입국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앙풍이랑 똑같이 소설을 4개를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출국신고서를 쓰라고 해서 출국신고서를 썼습니다. 편명은 공산으로 놔두고 출국신고서를 썼네요. 그러면 걸어가서 캄보디아 입국장으로 가서 입국신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캄보디아 입국장 1층이 외국인 전용 이미그레이션이네요. 여기 앞에서 환전을 해주는데 환율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받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럼 입국신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입국신사는 끝났고 역시 도착비자가 30달러인데 33달러를 원하시네요. 네 도착비자 구매하는데 33달러 아니면 30달러에 100바트를 달라고 해서 싫다고 뻑이니까 30달러에 어떻게 비자 발급받고 입국신사를 했습니다. 15년 전에도 가족이랑 캄보디아를 한번 패키지여행으로 와봤는데 그때랑 똑같이 뭐 1달러 달라 2달러 달라 이게 가격만 더 올랐지 더 많이 받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네요. 캄보디아는 여기 포이패스 작년 말에 불이 엄청 크게 나서 사망자가 좀 많았는데 아직 이쪽에는 복구가 안 됐고 그래서 여기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원래는 비락불탄 버스탄까지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뭐 택시를 타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삐끼형이 자꾸 바탄반까지 지금 가면 뭐 600받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삐락불탄 버스 확인해본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네 눈으로 확인해보라 그래서 뭐 가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봐야 알 것 같고 모르겠네요. 11달러라서 그냥 버스를 타면 350받 정도 나오는데 600받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포이패스 크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크게 들어가야되세요. 네 버스터네 왔는데 600받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안간놓은 버티니까 100받 깎아주시래요. 네 버스터네 왔는데 600받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안간놓은 버티니까 100받 깎아주시래요. 그래서 500받 깎아주시래요. 그래서 500받을 바탄반으로 가기로 했고 좀 기다렸다가 네 버스 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버스가 아니라 혼다 SUV를 들어갑니다. 저 포함해서 딱 2명 차니까 출발을 하시네요. 그럼 뭐 바탄반 가서 네 유신카를 사고 호스텔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바탄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을 안잡은 상태이고 유신카드도 없기 때문에 유신카드를 사고 그 다음에 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캄보디아는 여기저기에서 호객기 엄청 심합니다. 호객이니까. 그러면 유신카드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신카드 생장은 이 땅이고 아 분명 충전 아니구나. I wanna use in the one month. 네 과녁기로 대화해가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매장 직원은 한번도 유신카드를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 따로 구매를 해야겠네요. 여기 안 그래도 핸드폰 가게가 많아가지고 그냥 다른 곳 가보면 되겠죠. I wanna buy 유신카드. Can I buy? Whatever is okay. Just I wanna use the one month. 네 여기는 스마트가 조금 더 비싸네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You can buy one month. You can buy one month. One month. One month. You can buy one month. One month. You can buy one month. One month. You can buy one month. One month. Right? 아 오케이. 이거를 탑업을 하면 1달러에 일주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어떻게 유신카드 구매 마치고 호스텔으로 팔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캄보디아의 첫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막 불친절한데 친절한. 좀 모순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태국 알안에서 캄보디아 포이팹 국경을 넘어가지고 바탕관까지 와봤는데. 다시 생각을 해도 도착비자 구매를 할 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예전에 가족여행 왔을 때 진짜로 1달러 안주면 안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조금은 괜찮아졌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런 잔재 같은 게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고. 뭐 점차 풍선이 나아지겠죠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오늘 바탄방 도착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바탄방 놀러갈 때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겁네요.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